제가 피처링 한 거를 했는데 그쵸? 지혜라 씨 와. 지혜라 씨 와. 네, 맞아요. 지혜라 씨 피처링 했었는데 그거는 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일단 이렇게 다 저희 만나러 와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정말 뜻깊은 자리잖아요. 사실 오늘 눈물 날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울지 않고 끝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네? 울어라. 울어라. 저희가 저희가 너무 이렇게 콘서트장처럼 안무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너무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편곡으로나마 이렇게 새로운 곡을 들려줬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봐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반갑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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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